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부산의 유통가도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추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크리스마스 외벽 장식 공개 행사를 잠정 연기했고 유통관계사가 함께하는 통합 마케팅 행사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취소하고 연말연시 매장 장식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